족구입니다. 너무해, 너무해. 1점 올려주시고요. 맞출 것 같은데. 스릴라이드. 지렁이. 아, 지렁. 뭔지를 좋아해. 조금만 하자고. 다 같이 맛있게 만들고 맛있게 먹읍시다. 오케이, 오케이. 소금, 소금 드세요, 소금. 야, 그 양이 맞아? 조금만, 시키 어디 갔어? 아아아아악! 오, 컵, 컵, 컵. 진짜 벌써 마지막 일정이 왔네요. 그때 내가 회사 들어와서 나가서 울고 괴물이 들어온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벼 수 있을까? 이렇게 했잖아. 미래에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더보이지가 그려지지 않아? 못하 contemplating 그 일정하지만 고맙지 한 가지 비행이 조금만 보자, 갈수록 축하해.